Q. 제 생각에 대한 생각? 저는 온대랑요 온대랑 온대랑 저는 이 세 가지 상황이 제가 제일 자신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면접 때 얼굴이 작고 인상이 또렷한 사람이 기억이 잘 남더라고요 면접 때 메이크업으로 인상을 또렷하게 만들면 저도 기억이 더 잘 남지 않을까요? 제 생각에 대한 생각은 뱁셍 시즌 뱁셍 시즌 뱁셍 시즌 뱁셍 시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